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에요. 오늘은 쫓고 쫓기는 암행어사를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쫓고 쫓기는 암행어사 1793년 정조 17년 충청도 신창의 어느 산길이었다. 밤이 깊은데 선빈 듯한 산의 하나가 쫓기고 있었다. 간단한 여장을 꾸리고 말 한 필과 노복 하나를 거느린 이 산의 이름은 이조원. 일 없이 유람하는 것처럼 보이는 평화로운 이들 일행을 건장한 남자들이 몰래 뒤를 밟고 있는 것이었다. 인적 없는 산길의 밤 뒤를 돌아보던 이조원은 미행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밟길을 서둘렀다. 그러자 그들도 똑같이 이조원 일행을 따라서 걸음을 채촉하는 것이었다. 다급해진 이조원은 노복 팔봉과 나란히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둘렀다. 불빛 없는 밤 산길에 달리는 말발굽 소리와 다급하게 도망가는 이조원 일행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쫓고 쫓기는 사연은 여기서 비롯된다. 결성현에 도착한 암행어사 윤노동은 마을의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언가 휩쓸고 간 어수선한 분위기 그런데 이웃 고울에서 익히 들었던 결성현감 박창준의 탐학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윤노동은 휘하에 정보원 며칠 풀어 마을 상황을 알아보고 오도록 하였다. 인근 주막에서 노독을 풀고 있던 윤노동에게 정보원들이 가져온 소식은 대략 이러하였다. 며칠 전 암행어사가 출동하여 결성현감 박창준의 죄상을 밝혀내고 창고를 봉한 뒤 일체의 정사를 바로잡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노동은 깜짝 놀랐다. 암행어사 암행어사라면 내가 아닌가 그런데 다른 암행어사라니 윤노동은 귀신에 홀린 것만 같이 멍멍하였다. 한양에서 임금의 은밀한 명을 받고 암행어사로 내려온 지 한 달여 추생한 각 고울을 돌아다니고 연로의 읍성을 탐문하고 이제 출두하여 잘못된 정사를 바로 세우려는 이때에 자신 외에 또 한 명의 암행어사라니 이는 틀림없이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간악한 무리가 자신을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리라. 주막에 누추한 방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윤노동은 자신을 사칭하는 가짜 암행어사가 도처에 출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윤노동이 결성현에 동원에 출두하고 보니 결성현 관한은 모든 서류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가짜 암행어사치고는 너무 깔끔한 이의철이었다. 암행어사를 사칭하고 다니는 자는 글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문이나 인품도 제법 높은 경지에 오른 듯했다. 주변을 탐문화로 보낸 정보원들은 결성 외에도 두 곳이나 더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 고울에서도 모든 일이 어사가 하는 순리대로 돌아가 고울 백성들이 다녀간 암행어사를 칭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노동은 너무나 완벽한 가짜 암행어사의 이의철이에 오히려 몸소리가 쳐졌다. 사정이 이러하니 누가 그를 가짜로 의심하여 가려낼 수 있겠는가. 윤노동은 결성현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였던 모든 이의철이가 완벽하게 끝났음에 두려움 마저 느끼며 인근 홍주 진영으로 비밀리에 관문을 보냈다. 여기서 관문이란 비밀문서인 공문을 말한다. 이렇게 완벽한 가짜는 혼자 힘으로 잡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홍주 영장 이현택에게 보내는 은밀한 관문에는 결성현과 나머지 두 고울에서 출두한 가짜 암행어사의 대강 인상착의와 암행어사는 윤노동 자신 하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윤노동의 비문을 받아든 이현택은 다급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충청도 관내에 암행어사 출두 소식으로 민심이 동요되는 가운데 자신의 주변 수습으로도 급박하던 차 암행어사가 비밀리에 관문을 보내온 것이다. 잘 된 일이었다. 가짜 암행어사를 잡는다면 이현택 주변에 대한 조사는 넘어갈지도 모를 일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기회에 암행어사 눈에 들어 서리빠에 갔다는 암행어사의 조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이다. 이렇게 정식 관문을 보내 충청도 암행어사는 자신 혼자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인근고을에 출두했다는 그 암행어사는 가짜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현택은 앞뒤 가를 것 없이 휘하의 가장 출중한 장교를 뽑아 조사에 나서도록 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가짜 암행어사가 결성현에 출두한 뒤 신창현에서 나타났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현택은 즉시 그들을 신창현으로 급파하였다. 한편 사내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조원의 머릿속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였다. 이들은 산적일까 아니면 물의 배들일까 대체 왜 나를 쫓는 것인가 이 반길에 어디로 피시내야 가장 안전할 것인가 말을 타고 급박하게 도망치는 이조원은 제대로 사리 판단을 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때 이조원의 뒤에 타고 있던 산호 팔봉이 불쑥 말을 꺼냈다. 나리 온양으로 가시지요. 온양? 그렇다. 온양은 재종형 홍원이 골원으로 있는 곳이 아닌가 그곳에 가면 자신의 자초지종을 들어주고 보호해줄 것이 확실했다. 이조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즉시 온양으로 내쳐 달려갔다. 새벽 무렵 온양 관하에 도착한 이조원은 곧바로 이 홍원을 찾아갔다. 충청도에 내려온 지 한 달여가 넘었건만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던 재종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그만이 이조원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 이 홍원은 급박하게 찾아온 이조원을 보며 의한 생각이 들었다. 몇 해 전 과거에 장원 급제한 뒤 중앙 간부에서 승승장구 승진하며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고 알려진 이조원이 충청도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하려니와 그 행색이 몹시 남루한 데다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궁색한 상황인 것이었다. 이조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여행 중에 무래배들에게 쫓기게 되어 부득이 호원에게 보호를 요청하러 왔다고만 하였다. 그럼 그의 태도는 어쩐지 꾸미는 기색이여 보였다. 그러나 인척관이 아닌가 일단 이조원을 맞아들여 그를 쉬게 하고 볼일이었다. 그만큼 이조원의 행색은 초라하고 불안정해 보였던 것이다. 동헌의 진무실에서 이조원과 겸상으로 아침 식사를 하며 일가 친척의 소식과 안부를 묻고는 그간의 일을 들으려고 할 때였다. 홍주 진영의 장교와 그 휘화들이 이홍헌을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홍주 진영의 장교가 나를 찾을 일이 무엇인가 이홍헌은 의아해하며 동헌마루에서 그들을 맞았다. 홍주의 장교라는 자는 무례한 태도로 버티고 서서 방금 이곳으로 가짜 어사가 숨어들었으니 당장에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가짜 어사? 이홍헌은 무신결에 이조원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아니다. 그럴 리는 없었다. 이홍헌은 일단 이조원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봐야겠다는 심산으로 홍주 장교에게 이조원은 자신의 친척이며 가짜 어사일 리가 없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홍주 장교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홍헌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아닌가. 온양의 사졸과 홍주 사졸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홍헌도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조원을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이조원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있었다. 어느새 동헌마루로 나온 이조원의 산옥팔봉이 좋아라 하며 크게 소리쳤다. 아멘허사 출두여! 이조원의 마패를 보고 용기 백배한 온양의 사졸들이 홍주의 장교와 휘화들에게 달려들어 포박하였다. 이홍헌은 그제야 이조원이 자신에게 충청도에 온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까닭을 알게 되었다. 이조원은 홍주 장교를 포박하고 동헌마당에 무릎을 꿇린 뒤 자초지종을 아래게 하였다. 그의 말인즉 이러하였다. 홍주 영장 이현택이 어사의 관문을 받았는데 결성현에 있는 어사는 가짜 어사이니 속히 붙잡아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여 신창현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조원을 보고 뒤를 밟아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었다. 가짜 어사라니 내가? 이조원은 웃음마저 나려고 하였다. 임금에게 특별히 밀지를 받고 봉서와 유처, 마폐를 직접 하사받은 내가 가짜라고? 문득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홍주 영장 이현택이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나를 가짜로 몰아 죽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어사를 사칭하는 놈에게 속아서 나를 가짜로 오인한 것인가? 일단은 자초지종을 들어야 할 일이었다. 이조원은 홍주 장교와 그 휘화를 보박하여 옥에 가두고 홍주 영장 이현택에게 관문을 띄워 속히 온양으로 올 것을 명하였다. 한편 결성을 떠나 아산으로 접어든 윤노동은 홍주에 관문을 보냈던 장교에게서 가짜 어사가 온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곳의 원이 가짜 어사를 보호하고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윤노동은 가짜 어사가 온양의 원마저 속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노동은 급히 아산 관하에 출두하였다. 아산 현감 용광삼을 재촉하여 관하 휘하 장교와 아전을 모아 온양의 가짜 어사를 잡아오도록 조치하였다. 윤노동은 가짜 암행어사가 무서운 작자일 거란 생각에 잠시 몸을 떨었다. 몸싸움이라도 버린 다음에야 잡아들일 수 있는 대단한 놈이라는 결론이 섰다. 하여 그는 아산현의 정예장교 30여 명을 온양으로 급한 뒤 자신의 수행원들을 모두 모아들여 서둘러 온양현으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직접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온양에서 홍주 영장 이현택을 기다리던 이재원 또한 급히 정보원들을 풀어 사안의 자초지종을 조사하게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지만 대강 홍주 영장 이현택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벌인 패악한 짓일 거라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산현의 장교 30여 명이 득달같이 온양관화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아산현에 출동한 진짜 어사가 온양에 출동한 가짜 어사를 잡아오라 하였다며 거칠게 온양관화를 휘저었다. 이재원은 자지러질 듯이 놀랐다. 이로써 홍주 영장 이현택이 꾸민 일이 아님은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분명 가짜 암행어사가 있고 신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이재원을 음해하는 패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그 가짜는 얼마나 대담한 자이기에 이렇듯 한 고울의 장교들까지 동원하여 진짜인 나를 잡으려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도 진짜 암행어사인 것인가. 충청도 암행어사는 나 혼자가 아니던가. 이재원은 혼란스러웠다. 들이닥친 아산현의 장교들에게 암행어사의 위험을 보여 진정시킨 후 자신이 직접 온양으로 가서 그 어사라는 자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온양의 무예가 높은 장교들과 자신의 수행원들을 모조리 거느리고 아산으로 향했다. 이재원이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먼 발치에서 보니 호위하는 군사들 틈에 관복을 입은 자가 말을 타고 있었다. 이재원의 무리와 그들 무리가 길 가운데서 맞닥뜨렸다. 이재원 측의 수행원이 크게 외쳤다. 물렀거라 어사님 행차시다. 그러자 상대편이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반대쪽에서 쩌렁쩌렁한 쇳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그럼 가짜 어사가 바로 네놈들이었구나. 금방이라도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 기세였다. 이재원은 당황스러웠다. 아니, 그렇다면 저들이 가짜 암행어사 무리? 그들의 위용을 보아하니 예사무리가 아니었다. 이재원은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지난 2월 한양에서 임금의 밀지를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다. 나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네놈들이야말로 당장 정체를 밝히거라. 그러자 저쪽 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말로 2월에 임금의 밀지를 받들어 충청도 암행어사로 내려온 윤노동이다. 너의 정체를 밝혀라. 윤노동 아니, 윤노동이라면 같은 날 임금으로부터 함께 밀지를 받은 그 사람이 아닌가. 이재원은 과연 저자가 윤노동인지 의아했다. 그 또한 암행을 떠난 것은 알지만 그도 충청도로 암행을 왔단 말인가. 나는 이재원이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웅성거리던 소리가 낮아졌다. 다시 저쪽 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재원이라고? 그렇다면 얼굴을 보여라. 윤노동과 이재원은 수행원들을 해치고 나가 횃불 앞에 섰다. 과연 이재원 본인이며 윤노동 본인이었다. 이것차 둘 다 진짜 암행어사들이었다. 이재원은 윤노동의 경솔함을 책망하였다. 윤노동은 변명하기를 혼자서 충청도 지역을 다 맡은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출두 소식이 들려 틀림없이 가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일단 오해는 풀렸으니 다행이라며 서로 길에서 읍을 한 뒤 말을 돌려 이재원은 온양으로 윤노동은 아산으로 돌아갔다. 이재원은 오해가 풀려 다행이고 일이 잘못되어 부의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 또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어사끼리 몸싸움을 벌이고 서로 드잡이를 하는 상황까지 안 간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었다. 자칫하면 어사 체면이 말이 아닐 뻔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신창의 산길에서 홍주 장교들에게 붙잡혔다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얼마나 고초를 당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새삼 간담이 서늘해졌다. 산길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쫓길 때 온양으로 갈 것을 권한 산호 팔봉이 새삼 고마웠다. 이재원이 온양으로 돌아와 보니 홍주 영장 이현택이 와 있었다. 이현택 개인은 잘못이 없으나 이래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잡아들이려 한 것이 괘씸하였다. 또 암행을 하면서 홍주에서 일어난 각가지 타막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이현택을 크게 꾸짖었다. 가짜 암행어사를 잡는 공로를 세워 과오를 지켜보려 했던 이현택은 이재원 앞에서 겁을 먹고 변명만을 을퍼댈 뿐이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재원은 이를 왕께 아래고 지어만 왕명을 받든 어사에게 위해를 가할 뻔한 홍주 영장 이현택과 아산 현감 융광삼을 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임금은 경솔했던 어사 윤노동의 죄도 함께 물어 자기 담당 지역 이외의 지역을 감찰했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가짜 암행어사 소동 충청도 율봉역은 지금의 충북 청주시 윤량동에 위치한 역참이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공문이 이곳을 거쳐 삼남으로 전달되고 거꾸로 공세가 삼남에서 올라와 서울로 전해지기도 한다. 많은 관리들이 이곳에서 말을 얻어 탔으며 밥을 먹고 잠을 자기도 했다. 성종 25년에 김철손이라는 사람이 율봉도 찰방이 되어 부임해왔다. 본 뒤 무죄가 우수하였으나 한편으로 사류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평을 자주 듣기도 한 인물이었다. 자타가 선비라 일컫는 이들이 김철손을 얼마나 공정히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찰방이 되어 율봉역의 자기 방에서 기생과 자주 어울린 것은 사실이었다. 이날도 바깥에서 영리와 역졸들이 이를 보고 있는 동안 김철손은 안에서 기생을 품고 있었다. 일과 시간이며 공무수행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못 그른 행동이라는 것을 아전들도 김철손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때 수수한 차림의 한 사내가 들어와 영리에게 하룻밤을 청했다. 먼 길을 가는 과객입니다. 묵을 방이 있는지요? 비록 행색은 보잘것 없었지만 묻는 품이 점잖고 목소리도 정돈되었다. 영리는 손님에게 방을 내준 뒤 곧장 김철손의 방으로 달려갔다. 너울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영리는 문 밖에서 사뭇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무언가 안에서 약간은 귀찮은 듯 또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객 하나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니? 무슨 뜻인가? 저 그게 아무래도 행색을 보니 암행어사 말을 채끝 맺지도 않았는데 안에서는 우당탕탕 쿵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여간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다. 하긴 코앞에 암행어사가 와 있는데 곡물을 보고 있어야 할 찰방이 기생이나 끼고 앉았으니 어련할까? 냉큼 숨지 못하고 뭐 하는 게냐? 김철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도대체 어디로 숨으란 말씀이십니까? 기생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김철손의 얼굴이 쏙 나오더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소곤거렸다. 객방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철손이 방 안쪽을 향해 재빨리 말했다. 어서 나오지 않고 뭐 하느냐? 어서! 기생이 흐트러진 머리카를 가다듬으며 종종 걸어 나왔다. 숨을 곳을 찾아보아라! 김철손이 기생과 영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러나 마땅히 숨을 곳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객방을 피해 이리저리 헤매던 김철손이 갑자기 뚱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혼축의 숨거라! 예? 저도로 측간에 숨으란 말씀이십니까? 기생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간다. 아무리 급박하기로 좀 전까지 품고 있던 여인더러 냄새나는 변소에 숨으라니 참으로 섭섭할 따름이다. 하지만 사색이 된 김철손의 얼굴을 보니 농담도 아닌 것 같고 거역하기도 어려울 듯했다. 기생은 코를 싸매고 측감문을 열었다. 뭘 꾸물거리느냐? 빨리 숨지 못할까? 김철손이 기생의 등을 떠다 밀었다. 앞서 밝혔듯이 김철손은 무인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급한 상황이다 보니 보통 때보다 힘이 더 새질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살짝 떠민다고 밀었는데 그게 아예 내동댕이 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푹!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빠졌는가 봅니다. 앞서 옆에 서 있던 영리가 영리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어서 끌어올려 주어라. 김철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영리에게 지시한 뒤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사를 맞이하기도 해야겠고 못 볼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김철손은 방으로 돌아와 의관을 제대로 갖춘 뒤 서둘러 객방으로 향했다. 들어서자마자 상대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절부터 올리는 것이었다. 원행길에 잠시나마 피로를 풀고 편히 쉬십시오 사또 하고 아양 섞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또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곽익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차피 말을 내어 타고 가시려면 다 알게 돼 터인데 뭘 그러십니까? 저한테는 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김철손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웃을 만큼 진정이 된 것이었다. 게다가 어사라는 양반을 대하고 보니 성깔이 그리 까다로워 보이지도 않았다. 아하, 저를 어사로 오해하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양평에 사는 한낱 서생에 불과합니다. 광주에 긴히 전하의 서신이 있어 가는 중이지요. 김철손은 잠시 말을 잊었다. 처음에는 곽익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내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것도 아닌 행인을 어사로 오인한 영리를 패대기 치고 싶어졌고 똥통에 빠진 사랑하는 기생을 생각하니 분이 극에 달했다.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박살내고 싶어졌다. 김철손은 씩씩거리더니 곽에게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네 놈이 감히 어사를 사칭해? 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언제 오사를 사칭했다고 이러십니까? 멱살 잡힌 쪽은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힐 일이었지만 김철손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네 이놈,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김철손은 그 길로 과객을 충청도 감사에게 끌고 갔다. 여기까지가 율봉도 역참에서 벌어진 냄새나는 소동의 한 토막이다. 이후 그 애꿎은 과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김철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어사를 사칭한 죄는 매우 컸다. 왕명을 해안은 행위니만큼 처벌 역시 가볍지 않았다. 김철손은 홧김에 혹은 속은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불쌍한 그 과객을 어사 사칭죄로 집어넣으려 했던 것이지만 과객의 입장에서는 죽어서도 한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억울함이 아니겠는가? 김철손에 의해 끌려오다시피 한 과객. 이제 충청 감사의 판단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사또, 이 자는 어사를 사칭하여 풍속을 교란하고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대죄인인 것입니다. 김철손이 말했다. 그의 말에 힘을 실어준 것은 증인으로 따라온 영리였다. 아니옵니다. 저는 어사를 사칭한 적이 없사옵니다. 충청 감사는 김철손과 과객의 말을 번갈아 들어보았다. 타지에서 온 이방인의 말과 관내의 관리가 고한 말 중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갈 것인진 불을 보듯 헌한 일이지만 다행히 충청 감사는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결국 사실 여부를 꼼꼼히 조사한 끝에 과객의 무죄가 밝혀졌고 도리어 김철손이 반좌된 것이었다. 여기서 반좌란 남을 무고한 사람에게 그것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던 일이다. 훗날 김철손은 같은 고을에 살던 친족이 충청 감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하지 못하게 되자 소장을 써서 감사를 공갈 협박하기도 했다. 친족의 일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것은 어쩌면 가짜 암행어사 사건의 일이 원한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김철손의 이러한 행동이 올바르게 평가될 리 없었다. 그가 본디 무죄가 우수하였으나 한편으로 사류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평을 자주 듣게 된 것도 이러한 일들의 누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가짜 암행어사 소동 평안도 숙종 38년 7월 평안감령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부사 이징서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옥에 갇힌 한 죄인의 멱살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평안감사의 호출을 받고 감형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징서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한양으로 입성하는 자신의 모습에 상상하고 있었다.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승진기별이 있을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파직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상전이고 아전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그는 방금 부사직에서 쫓겨났다. 권세와 위엄을 사랑하던 그가 한순간에 천하의 둘도 없는 바보 천치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로부터 한 달 전 평안북도 희천 오늘도 일찌감치 책 읽기를 작파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천제다. 집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달리 갈 곳도 갈 수도 없는 신세다. 죄를 지어 현재 이곳에 정배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배란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이다. 이 천재는 양인의 신분으로 마흔이 되도록 벼슬을 하지 못한 인물이다. 아니 자신은 벼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껏 벼슬을 해봤자 평생 하급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합격해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으로는 그의 거창한 야심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가 꿈꾸는 삶은 영웅이 됐든 역적이 됐든 역사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한참 떨어진 변방에서 이렇게 썩고 있으니 생각할수록 한심하고 불만스러울 따름이었다. 이 천재가 집에 돌아와 보니 관가에서 낸 관보가 도착해 있었다. 언문으로 된 그 내용은 오늘이나 내일 사이 어사의 행차가 이곳에 이를 것이니 집집마다 한 마리씩 큰 괴얼을 잡아 바치라는 것이었다. 어사가 되면 수령도 제 발 밑으로 설설 기고 푸짐한 향응을 제공받게 된다. 그 사실이 새삼 부러운 한편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여겨져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래서 이 천재는 오늘도 막걸리 한 잔을 비우기 위해 주막을 찾는다. 마침 한 무리의 보부산들이 국밥을 시켜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투를 들어보니 한양에서 온 것임이 틀림없었다. 이 천재는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아앉고 최근 한양의 소식을 물었다. 이 천재는 몸은 변방에 있지만 생각은 늘 중앙의 관설을 향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민감하고 비교적 잘 알고 있어 보부상들도 흥미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보부상들은 지난 2월 있었던 과거 시험의 결과며 한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에게 소상히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이 헌영과 그 아우라는 형제가 의군부로 압송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 과거 시험에 급제했으나 부정으로 합격하여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이 헌영이라 하면 소론의 한 축이자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권세가 이사성의 아들이 아니었던가 이천제는 귀가 번쩍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 무렵 초정은 노론이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소론이 세력을 키워가며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노론 쪽에서 소론의 씨를 말리기 위해 이사성의 아들들을 부정합격자로 내몬 것이었다. 정황이야 어쨌든 이천제는 이것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임을 알았다. 평안도에서는 다들 이 헌영이 과거에 급제해 벼슬에 임명된 줄로만 알지 의금부로 압송된 줄은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그의 생각이 다다랐다. 갑자기 이 천재의 머릿속이 바빠졌다. 이 헌영이란 자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했는데 평안도에서 그의 상황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고 당분간 모습을 드러낼 리도 없었다. 게다가 요즘 어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잠시 후 이천제는 껄껄 웃으며 막걸리를 들이켰다. 그날 밤 평안도사 박진빈이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대송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해 나가보니 한 남자가 편지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이 천재였다. 박진빈이 그의 이유를 모르니 고향에서 4대 독자인 아들이 위독하다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정배 중인 형편이라 갈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아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 한이 될 것이라며 딱 한 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무리 평안도사라 한들 임의로 정배지를 벗어나도 좋다는 허가를 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박진빈은 마침 몇 달 전 귀하게 얻은 늦둥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터라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박진빈은 산우를 딸려 함께 보내는 조건으로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다음 날 박진빈의 선처 덕분에 희천을 벗어난 이천재는 용천으로 향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장터에서 산우를 따돌리는데 성공한다. 이천재는 주막에 나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관직에 있으면서 생각은 단순하고 뇌물과 벼슬에는 약한 사람 용천 부사 이징서는 이천재가 찾는 바로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얼마 전 승진에서 또다시 누락된 이징서는 만년 부사로 머무는 자신의 처지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6월 23일 외출에서 돌아오니 한양에 사는 이진사라는 양반이 향청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전히 아랜다. 이징서가 그를 불러 거주지와 성명을 물으니 그는 한양 남소동에 사는 이헌영이라고 했다. 이징서가 장마철에 무슨 일로 먼 길을 왔는가 하고 물으니 이 면의 부사가 사제지간이라 만나지 않을 수 없다며 말하기를 사실은 5월 25일자로 주소로 임명받았는데 다행히 휴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은 나의 행선지를 알지 못합니다. 평양에서 평양도사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비록 주서이나 선문이 없으니 길을 가다 제지당할 수 있다면서 사사로이 이 주서라고 써주셨습니다. 하면서 가슴 한쪽을 툭툭 두들기니 쇠에서 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품 안에 마패를 감추어 뒀음을 암시하는 신용이었다. 이천재는 그렇게 이헌영을 사칭하며 어사인처 능청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봉소도 갖고 있지 않고 행동거지도 약간 미심쩍은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 징서는 이 사상이 귀양갈 때의 일과 그와 연좌된 사람들의 관에 물으며 떠봤는데 그가 이 사상을 아비라고 칭하며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평영도사와도 사사로이 통하는 데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터라 달리 확인할 수도 없었던 이 징서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난번 들렀던 곳에서는 대접이 너무 형편없었는데 조만간 수령 이하 관리들이 갈리지 않겠느냐며 넌지시 말을 흘리는 것이었다. 이 징서는 그 뜻을 알아채고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옷도 깨끗이 빨아 지급하고 관마와 역마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 징서로부터 새옷과 새마를 얻은 이천재는 말을 달려 용천불을 벗어났다. 완전히 속아 넘어가 쩔쩔 매며 굽신거리던 이징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천재는 눈물이 나도록 웃어댔다. 첫 번째 사기극이 성공하자 자신감을 얻은 이천재는 미관진으로 가서 첨사의 인을 빼앗고 양하진으로 가서도 만호의 인부를 빼앗았다. 용천부사 이징서가 그의 후견인인 격이 되어 가짜 어사 행세하기가 더욱 쉬워진 것이다. 잇따른 성공에 점점 대담해지고 욕심도 커진 이천재는 의주부에서는 어사 행세를 하며 뇌물과 기생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 소문이 의주부윤 권업의 귀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권업이 이 헌영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천재를 잡아들여 엄하게 신문했다. 처음에 이천재는 한사코 자신이 어사라고 주장하면서 어명을 받들어 행하는 자를 욕되게 한다며 되려 큰 소리를 쳤다. 이 헌영이 현재 부정합격자로 의군부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이천재는 그제서야 이 헌영을 사칭하고 어사 행세를 다녔음을 자백했다. 이천재가 가짜 어사라는 것이 들통나면서 누구보다 망신스러운 이가 있으니 바로 용천 부사 이징서였다. 이징서는 그때까지도 어사를 극진히 대접해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만난 그에게 이천재는 미안해 하기는 커녕 당신이 멍청한 탓이라며 약을 올리는 것이었다. 참 오라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평양 강영에서의 소동은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징서와 이천재의 악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천재가 처음 공초받을 때 큰 일을 거행하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운운한 것이 발단이었다. 결국 이 대목을 조사하기 위해 이천재는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단순한 사기꾼에서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적으로 몰린 것이다. 사건이 커지자 이천재는 고약한 심보를 발휘해 이징서를 물고 넘어졌다. 용천에 가니 이징서가 유혹하기를 어사라고 사칭하고 이때의 고울들을 순찰하여 지나가면서 은정과 관국을 요구해 얻고 또 삼남에서 수십만의 은결을 조사해 얻어서 대사를 거행할 때에 수용으로 삼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다섯 고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금군장으로 차정돼 한양으로 들어갈 때 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사할 것이다. 이를 성공한 후 나는 병조판사가 되고 자네는 훈련대장이 된다면 어찌 좋지 않겠느냐. 이리 하였으므로 내가 어사라고 사칭하며 진만호의 임부를 탈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천재 때문에 수모를 겪고 파직당한 것도 서러운데 대역적인 누명까지 쓰게 된 이징서는 하늘이 노래졌다. 국청에서 이징서를 잡아와 이천재와 대지를 시켰다. 그런데 이천재는 이징서가 꾸민 일이라며 계속 잡아댔다. 결국 참고 증인들을 불러 추문하고 여섯 차례의 형신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이천재가 자복했다. 거대사 운운한 것은 곤장을 이기지 못해 근거 없이 말한 것이고 그 때문에 이징서도 끌어들인 것으로 그와 함께 상의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주정에서는 이천재를 차명에 처하고 가산을 정몰했다. 한편 가짜 어사 때문에 혹독하게 당한 전 용천부사 이징서는 파직과 함께 변방의 먼 곳으로 정배되었고 평안도사 박진빈도 정배 중인 죄인에게 길을 터준 죄로 파출당했다. 가짜 암행어사 소돔 경상도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말을 타고 고울을 가로질러 간다. 행인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한참 바라보고 섰다.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방인이 분명하다. 행색은 초라하지만 말 부리는 기세며 무시선에 아랑곳 앉는 태도로 보아 예사 인물은 아닐 듯 싶다. 이방인은 거리낌 없이 관하로 들어가 동상방에 떠가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기까지 이루는 동안 이방인을 제지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관하의 이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댔다. 여기서 이줄이란 관하에서 말단의 행정을 담당하던 아전과 군조를 말한다. 어디서 온 누구라던가 아이고 내인들 알겠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이외다. 혹시 어사가 아닌가 몰라 아닌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잠옷 어사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사똑에 아뢰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한마디 끼어들었다. 출장 중이라네. 예천 군수 조치우는 마침 부재 중이었다. 어허 큰일이군 만일 저희가 진짜 어사라면 어떡하나 자네가 가서 여쭤보게 자네가 하게 나는 오금이 저려서 당최 이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쑥떡거리는 동안 이방인은 마루의 나완자 나이 어린 노비 선옷을 불러놓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 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은 없느냐 잘은 모르지만 배박골 이세원 내 아주머니가 매일 억울하다며 우는 걸 봤습니다요. 호호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모양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이방인은 그 밖에도 관아의 식구가 며치며 잘못된 이들이 무엇 무엇인지 소상하게 알고자 했다. 어사임이 분명하구나. 결국 눈치 빠른 서리 하나가 이렇게 판단하고 용기를 내어 이방인에게 다가갔다. 이방인은 어린 노비들을 물린 뒤 이번에는 이졸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다. 저 나으리 객사로 드시지요. 경황이 없어 차린 건 없지만 욕이라도 아 아닙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을 위인이 못됩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이방인이 점잖게 말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음 그렇지. 수의 사또라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으니. 서리는 목소리를 은근히 낮춰 다시 입을 열었다. 사또께서는 염려 놓으십시오. 다른 이들은 제가 입단 속을 단단히 식히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객사로 드십시오. 서류와 이방인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관하의 아전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발빠른 일을 시켜 군수에게 어사 출동을 알리기도 하고 기생과 머슴들을 시켜 진수 성찬을 마련하기도 했다. 관하의 속사정에 좀 더 밝은 이는 혹시 불법한 문서라도 있나 하여 동헌과 창고를 바삐 오갔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저녁에 퍼져나갔다. 어느 고을에나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 효성이 지극한 사람, 무언가 고발할 게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으니 이곳에서도 그런 이들이 행여 어사를 만나 원을 풀 수 있을까 하여 채비를 서둘렀다. 한편 서리의 청에 못 이겨 객사로 든 이방인은 때아닌 진수 성찬을 얻어먹고 술까지 한장 걸쳤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예천군수 조치우가 돌아왔다.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바삐 돌아온 것이다. 허겁지겁 객사로 들어선 조치우의 눈에 이방인은 그야말로 이방인이었다. 오며 가며 어디서나 한 번쯤은 보았음직한 사람이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저 이골 군수대는 조치우라고 합니다. 헌데 외람되지만 존함이 그러자 이방인이 공손하게 말했다. 예 저는 사인사에서 일하는 서리 김만섭이라고 합니다. 예 사인사 서리 조치우의 눈이 커졌다. 예 여기 서장이 있습니다. 예천에 귀한 약재가 있다기에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조치우는 이방인이 내민 서장을 뚫어쓰게 보았다. 사인 민수천과 소세양 등의 이름이 쓰여있었다. 그럼 암행어사가 아니란 말인가 조치우의 언성이 높아졌다. 암행어사라니요? 제가요?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네 이놈 감이 어디서 어사를 사칭 했느냐? 조치우가 주먹으로 밥상을 내리쳤다. 아니 저는 어사를 사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약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헌데 저를 억지로 객사에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밥상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이방인은 오히려 태연자약했다. 조치우는 기가 막혔다. 제 입으로 어사란 말한 적도 없고 크게 잘못한 일도 없으니 이방인을 탓할 수도 없고 그저 어리석은 아전들이 한심스러울 따름이었다. 중종 14년 10월에 있었던 이 소동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기사관 2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소한 사건이 과연 어느 경로를 거쳤기에 기사관 2구까지 알게 되었을까 아무튼 특별히 보라의 사람도 특별한 잘못도 없는 해프닝 이었다. 설이 김만섭이 스스로 어사를 사칭한 것도 아니고 아전들이 어사를 두려워한 것도 한 잘못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령이 돌아와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구태여 밖으로 소리내어 문제를 크게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바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그만큼 팔뚝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어사 사칭의 폐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마냥 웃지는 못할 이 이야기를 전해듣자 왕은 이 일은 매우 잘못되었다. 하고 한마디 했으나 이후 그 이방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1793년 충청도 암행화사 이조원의 추생지에서 암행화사 윤노동이 감찰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벌어진 소동이죠. 자신만이 충청도 암행화사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임금은 충청도의 추생지를 달리해 두 사람의 암행화사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윤노동은 임금으로부터 경솔함에 대해 문책과 처벌을 받았어요. 앞서 많은 암행화사들이 가짜 어사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정황이 있는 경우 보여준 행동은 임금에게 밀서를 보냈죠.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가짜 어사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는 신중함이었죠. 충청도 지역을 암행하게 된 암행화사 이주원과 윤노동이 서로를 가짜 암행화사로 오해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느낀 아쉬움은 두 사람 모두 사태를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좋은 꿈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